자유민주주의 스토어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대한 낙곤론을 완전히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코로나19가 남기게 될 상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물론 그런 상처 또 이면에는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 모두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UCLA의 앤더스스쿨의 관계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름을 거치는 동안 팬데믹이 잦아 든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도 우울한 전망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2분기에 마이너스 42%로 곤두박질 친 뒤에 점차 상승하더라도 2020년은 가야 2019년 수준의 경제규모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IMF는 2019년과 2020년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증발된 그런 생산액은 약 12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일경 5천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출 감소와 소비 감소에 따라서 산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전망은 강한 휴유증을 코로나19가 남기고 떠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무줄을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비닐랩은 한 번 늘리면 훼손된 상태가 고스란히 남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가 마치 늘어진 비닐랩과 같은 상태로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수 우울한 그런 전망을 합니다. 백신 업계의 강조자는 최소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가야 그래야 백신 개발이 될 것이다. 일반인들의 기대와는 딴판으로 상당히 장기화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코로나19의 충격입니다. 결국 변화는 적응을 요구합니다. 어떤 변화가 그 모습을 드러낼지에 대해서 6월 29일 날 한국은행이 내놓은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의 영향이라는 보고서는 우리가 짐작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코로나19 이후의 그런 위기와 기회의 모습을 잘 담아낸 그런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를 재조정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그런 변화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간단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경제주체의 행동 변화입니다. 실업 소득 감소, 경제사회 활동의 제약을 사람들이 경험함에 따라서 위험 회피 성향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서 가계 및 경제 주체는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일 것이다. 두 번째는 디지털 경제에 가속합니다. 대면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비대면 접촉을 통한 경제사회 활동이 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다. 결국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온라인 비즈니스는 상당히 화랑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 경제 가속화의 하나의 구성요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직업 구조의 개편입니다. 비대면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많아지고 원격 근무, 플랫폼 노동자, 단시간 근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이고 또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저학력 일자리 등 취약 부문의 고용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득 분배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육체 노동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런 노동 수요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국내 경제는 세 가지 요소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잠재적 성장률 하락의 가속화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을 푸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지속 그리고 돈이 풀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의 하방 요인 공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풀린 유동성 공급 확대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산성 압력에 특별히 유의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현재 집값을 실물 경제 침체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는 것도 그리고 유동성 공급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는 세계 경제는 특별히 두 개의 뚜렷한 특징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글로벌 교육의 둔화와 그 다음에 탈세계화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부각됨에 따라서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 입장에서 보호무육주의를 강화하고 영내 교육을 활성화하고 인적 조류를 제한을 강화함에 따라서 탈세계화 현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중간제 교육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중간제 교육에 강한 그런 특성을 가진 국가들에게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는 거지만 하는 보고서는 모두 열 가지의 특성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광고 여러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gongtv입니다. 여러분 한번 방문하셔서 구독도 해두시고 또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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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